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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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안돼 이거 진짜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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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안돼 안돼 진짜 먹었어 어떡해 시청자분들이 있을텐데 구독 좋아요 빵 첫날인데 동네 사람들이 함께 온 걸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단체 사진 와 멋있어 지금 우리는 버스를 타고 사파리로 갈 겁니다 들어가시죠 아 아무도 없어 어이 시원해 자 네 명이 지금 커플티 입었거든요 지금 너무 잘 어울려 진짜 근데 잠깐만 둘이 뭐야 너무 다정한 거 아니야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 옆에 보세요 진짜 너무 예쁘다 여기 동화석 같아요 동화석 같아? 진짜 동화석 같아요 여러분 진짜 너무 예쁜데 이거 대박 우유 우유 우리 너무 신난 거 아니야? 우유 뭐야 너희 지금 촬영하니까 지금 이러는 거야? 아 진짜 와 지금 사파리 왔는데 느낌이 와 너무 좋은데? 지금 여기서 공연 땁니다 우와 느낌 진짜 사파리 느낌 나 넘으면 돈을 내야 되는데 아 원래 키커도 좋았는데 이거 지금 잠깐만 누가 봐도 2m 넘지 이거 즐겁게 낼게요 저번에 베트남 왔을 때는 돈을 안 냈는데 키커드니까 돈 내겠습니다 지금 티켓을 사왔습니다 구민이 이제 돈 주고 티켓 들어가는 거야 아주 좋아 오 잠깐만 너무 많은데? 진짜 많아 이거 오 잠깐만 이거 먹이도 줄 수 있어 어? 땡큐 전 한 번에 다 던져볼게요 이야 먹어라 지금 애들이 진짜 완전 잘 먹어 구미도 주는 거야? 오 지금 엄청 여신을 주고 있어 지금 여기 동물원이 아시아 최대 동물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트램을 샀습니다 어 좀 차 타고 다니려고 이거 여기 뭐야? 뭐 하는 곳이지? 가봐야겠어요 잠깐만 저 돌아다니는 거야? 내가 실제로 돌아다녀요 여기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 대박이야 어 지금 구민이 벌써 먹이 주고 있었어? 어 잠깐만 애기 너무 귀엽다 여러분 지금 손 크게 보세요 와 너무 귀엽다 진짜 귀여워 어 큰 양도 왔어 구민아 큰 양이 왔어 큰 양 구민아 내가 모여야 된다 갖고 있어서 그래 여기 토끼도 있는데 이 토끼도 약간 너무 커서 무섭다 지금 트램을 탑승했습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출발 내렸는데 우와 이거 도마뱀 있나? 한번 가보자 여기 지금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도 있고요 그리고 저 위에 나무 위에 보이세요? 지금 나무 위에 여기도 있어요 근데 얘 멈춰 있는 거 아니죠? 진짜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어떻게 저렇게 가만히 있지? 이거 보세요 이거 얘 장난 아니야 여기 그리고 약간 두 마리가 겹쳐 있는 건가 이거? 지금 보면 여기 얘가 바로 옆에 있거든요 우와 이거 안 무섭니? 크기가 장난이 아닌데 이거? 리얼 완전 리얼해 잠자는 거 봐 또 어떤 동물이 나올지 한번 걸어가 볼게요 지금 엄청난 거 발견했거든요 짜잔 바로 코끼리입니다 지금 완전 리얼해요 뒤에 여기서 진짜 실제로 살 수 있는 곳이 있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 코끼리 먹이 받았거든요 이거 지금 여기 오 잘 먹어 오 잘 먹어 군민이가 코끼리한테 먹이를 줘봤거든요 이렇게 좋아 괜찮아 괜찮아 오 저도 줘볼게요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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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끄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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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 갔지? 잘 먹었어 코끼리가 지금 목욕해요 보세요 물 뿌리는 거 봤어요? 우와 지금 봐봐요 우와 코끼리 목욕하는 거 처음 봐 군민이 엄청나게 커 군민이 봤어? 누워가지고 지금 보세요 어머 손 들었어 손 들었어 너무 귀여워 우리 진짜 커요 되게 멋있게 생겼는데 얘네 영화가 났어요? 팝콘 먹으면서 동물 보고 아주 여유로워요 장난 아니에요 저 이렇게 수영하는 거 처음 봤어 여기 베트남 애들 얘네들 진짜 복지가 좋은가봐요 여기 사는 동물들은 얘네가 살고 있는데 잠시 구경 온 느낌이요 이렇게 어디 갇혀있지 않아요 엄청 그래서 되게 애들 편안해 보여요 진짜 큰 소 발견했어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와봐 빨리 와봐 완전 커 여기가 진짜 큰데 지금 보여드리고 싶다 아니 근데 진짜 이게 화면으로 큰 게 안 나와요 여기 백사자도 있어요 지금 백사자랑 눈이 마주치면 행운이 온다고 합니다 여기 봐봐 저기요 행운 좀 주세요 짱이야 봐봐 오 맞췄어 행운이 갑니다 진짜 오랑이 왔어 지금 애기 오랑이도 있어요 뭐 줄 줄 알고 온다 먹을 거 없는데 애기 오랑이도 오고 있어요 오오 저 지금 애기 오랑이는 또 처음 봤어 우와 진짜 작아 지금 드디어 이 동물원으로 온 그곳을 가게 될 것입니다 좀 다른 동물원이랑 특별한 곳이 있거든요 지금 가보시죠 기린 식당입니다 기린 식당 오 기린이 모자 쓰고 있어 여기 기린이 엄청 가까이 와 있어요 식당 자리에 앉았고요 뭐야 진짜 너무 귀여워 여기 기린이 여기 올려놔 어린이들이 기린을 유도하고 있거든요 진짜 안 와 아직까지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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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먹고 있어 먹고 있어 지금 다 같이 어린이들 모여들었어 오 지금 왔거든요 구미도 구미도 오오 지금 기린 식당인데 지금 기린 오오 너무 잘 먹어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니에요 감자가 제일 맛있다 해서 감자를 시켰어요 이거 하나 먹어볼게 먹어봐 아 좋다 근데 식당에서 이렇게 기린 거 바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아? 아 잠깐만 아 바람나 아 지금 잠깐 안 뺏겼어 이거 뭐야 약간 기린이 설마 공민이 거 뺏어먹는 거 아니야? 기린이 국민 자리에 오는데 기린이 계속 공민이를 쳐다보고 있는데 공민이 지금 뒤에서 먹고 우리 공민이로 먹었어 공민이 머리 먹는 거 아니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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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거 먹었어 지금 어떡해 뭐야 공민이 거 먹는 거 아니야? 공민이 거 다 먹었어 어떡해 공민이 거 먹어버렸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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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안돼 안돼 이거 진짜 먹었어 어떡해 공민이 이거 진짜 먹었어 이거 안돼 가 가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잠깐만 공민이 거 다 뺏겼어 진짜 먹어버렸어 안돼 공민아 너 음식 하나도 없어 어떡해 지금 차에 탑승 있습니다 버스 출발합니다 동물 많이 나온대요 뭔가 여기에 들어가니까 무서운 애가 나올 거 같아요 이게 무서운 애 나올 거 같은데 그래서 약간 긴장한 거 같다 잘 봐 나오는지 보자 엄청 커 봤어 봤어 여기 곰 있어 곰 와 대박 공민아 지금 완전 늘어지게 자고 있어요 이렇게 여유로운 애들 처음 봤어 지금 저기도 쓰러져 자고 있어 애들 진짜 편안하다 그치 여기 얼룩말 큰 거 있어 지금 무슨 종영말 같아 근데 차라리 맞춰 간망이 멈춰있어 깜짝 놀랐어 얘 너무 커요 지금 꼬리만 흔들고 있어 귀여워 너무 귀엽다 지금 얘네 잘 움직인다 귀엽다 그치 안 먹고 있나봐요 옹기종기 부여가지고 맛있게 잘 먹었다 그치 잠깐 먹었던 길이 식당이다 아 이렇게 생겼구나 아니 줄도 진짜 거의 안서고 코스가 엄청 길어요 대박이에요 여기 이번에는 새가 많이 있는 거 같거든요 한번 들어가 봅시다 와 지금 보면 여기 그물로 들어가면 엄청 많은 거 같은데 지금 굉장히 큰 거 같거든요 너무 웃겨 여기 옥수수도 달아놓고 지금 과일 같은 거 바나나 막 다 달아놨어요 지금 바나나 옥수수도 다 달아놨어요 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쭈쭈쭈쭈쭈 잠깐만 여기 하늘 보세요 너무 맛있다 지금 여기 새들이 날아다닐 거 같거든요 새 소리는 많이 들리는데 새는 잘 안 보여 지금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 지금 대박인 게 저기 여기 서있어 진짜 이거 지금 조형물 아니거든요 머리 장난 아니야 메리의 갓 같은 게 지금 달려있거든요 뭐야 얘네 그냥 걸어다녀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는데요 지금 보세요 우리 여기 여기 있는데 경계도 없고 그냥 여기 이렇게 막 돌아다녀 뭐지? 얘네? 얘네 누구죠? 지금 잠깐만요 여기 이렇게 나무 통로 같은 다리로 올라가면 뭔가가 있어요 군맨 지금 가보자 여기 진짜 올릴 수 있나봐 하리엘 지금 올라가있어 와 대박 지금 여기 돈을 내면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나봐요 저렇게 손이 올라갈 수 있어 너 시동하는 거야? 응 야 너 용감하다 고민이 못하겠다는데 한번 서준이 하는 거 보자 하고 싶은데 너무 무서워 손가락에 이렇게 넣어야 되거든요 고민이한테 뭐라고 못하겠네 나도 무서워 나 긴장 안 돼? 용감한데? 그럼 갑니다 갑니다 오 역걸음으로 와 역걸음으로 와 와 대박 얘 진짜 잘 올라온다 와 멋있어 야 너 진짜 잘한다 야 대박 우야 얘 또 트램을 타고 가볼게요 워낙에 크기 때문에 좀 트램으로 이동해야 돼요 트램에 타고 계속 뭐가 나와요 어 멈춰 주신다 내가 진짜 잘 오 내려와서 뭘 죽고 갔어 무슨 사람처럼 걸어 다녀요 뭐가 나거든요 무슨 공연 같은 걸 하나 봐 가보자 여기 공연을 보는 곳입니다 완전히 잘한다 완전히 잘한다 완다 진짜 멋있어 우와 진짜 멋있다 와 진짜 멋있어 와 진짜 멋있어 와 이거 너무 신나게 잘한다 아우 통통통아 너무 귀엽다 여기 뭔가 대결할 건가 봐요 우와 저희 팀은 여기입니다 여기 아우 위리 heroes 우와 마지막 오 nossa 와 누가 1개 와 차 와 와 와 이게 진짜 안에 똑같이 하고 있어요 갑자기 와 저 뭐야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완전 딱 강말로 구미 새 구경은 어땠는데? 재밌었어 제가 지금 아시아에서 제일 큰 동물원을 구경을 했는데 비린한테 밥은 뺏겼지만 진짜 재밌었습니다 구미 재밌었지?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